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짱! 우리 캐시저에 왔어요 우리 단이 물품 사려고 해요 4개 사야 되는데 뭐 4개랑 있어? 제가 스칼텀, 라멜, 단이, 넥, 카라 응 넥 카라 그 다음 또 뭐였던거? 캣닙! 캣닙이랑? 간식들 그 다음 장난감 몇개들 고고! 구독과! 띵욕! 좋아요! 완전! 알람 설정까지! 자린당! 우리 4등 등록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펴 밖으로 들어가려고요 오 야 쟤 크다 이야 괜찮네 우리 쟤 옆에 가보자 이제 한참 하자 몸속이 괜찮다잖아 응 손님은 원하시는 분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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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렉에 만원입니다 비틀렉에 만원입니다 비틀렉에 만원입니다 이런건 어때? 그런건 제가 제일 좋아하기는 해 응 이거 귀엽다 만약에 이거 하나 샀으면 이거는 그냥 이거 긴거로 해 이거 뭐야? 매트인데 모양이 매트 꽤 싸다 다 우리 모는 브랜드다 그니까 얘는 이제 캣닙 파우더 많이 넣었는데 반가다리로 스크래쳐 은 Jake açık 뭘 낚으려면? 캣타워 이만해 진짜 혀 어떤 거 할까요? 이거는 당근? 응 근데 이거 너무 작지? 걔한테는 걔한테는 너무 작지? 이걸로 해야 되나? 하려면 이렇게 낫지 않을까? 뭐야 이거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ㅈㄴ 비싼니? 아 귀여워 미쳤어 그래? 네 감사합니다 피해주시기 힘들어요 엄청 많이 샀어요 일단은 뭐 손인지 알려줄게요 이렇게 낚시제 4개 만원 그리고 장난감 들어가 있는 자막 이거는 움직이는 무더기 그리고 엄청 귀여운 먹쥬라고 하나? 그 목걸이 이렇게 오 이거는 고양이 털이랑 먼지 먼지 제거 그 돌돌이 그리고 이거 캣닉 쿨세트요 약간 샴푸를 본건데 짜끈짜끈짜끈 어떤거 좋아할지 테스트할 수 있고 오 그리고 이게 저희 다니엘스 당균형 스프리지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팩은 다 간식이에요 엄청 싸요 그리고 다니엘이 좋아하는 빙노 열빙어 일단 중간에 쉬고 일단 다시 돌리고 괜찮은거 아닌지 무슨지 확인하고 없으면 그냥 집에 갈거에요 일단 지금 따로 상고도 없고 바로 집에 가려고 지금 다니엘한테 선물 주려 아 다니엘한테 선물 주려는 그 기대감 하나로 지금 집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 뭐해? 왜 나와? 왜 나와? 왜 나와? 왜 나와? 이거 먹는거 아니야? 먹는거 아니야? 이것만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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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는거 아니라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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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아, 다다. 음.. 아, 어떡해. 크리미스 크리미스 자,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다닐게임 눈이 손을 안으로는 눈이 보니 머리는 안쪽으로 일어났어 너무 잘 안쪽으로 손을 떼어 다리 안쪽으로 눈이 보이네 눈이 보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